1, 2, 3, 4, 5, 6, 7, 8 2번 1, 2, 3, 4, 5, 6, 7, 8 3번 1, 2, 3, 4, 5, 6, 7, 8 4번 1, 2, 3, 4, 5, 6, 7, 8 4번 1, 2, 3, 4, 5, 6, 7, 8 6번 1, 2, 3, 4, 5, 6, 7, 8 7번 1, 2, 3, 4, 5, 6, 7, 8 4번 1, 2, 3, 4, 5, 6, 7, 8 4번 다시 시작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3x 4, 5x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하시면 되죠? 6시 방향에서 56카운트하고 리스트할 수 있습니다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, start 1, 2, 3, 4, 5, 6, 7, 8 하면서 공격하시면 됩니다